4장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도 친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